. 아... 또 좋아할 때 같이 올게 돼서 제 두 분은 정말 이준재우 화이팅 이 쪽 제 앞으로 와서 안 들으세요, 제 앞으로 와서 안 들으세요, 제 앞으로 와서 안 들으세요. 아, 올 시즌부터 새롭게 합류한 신인 선수들이 있겠네. 아, 힘내세요. 잘 보내겠습니다. 아, 멋있어요. 잘생겼어요. 잘생겼어요. 아, 잘생겼어요. 앞에서야 이거 포함되어서 하면 어떡해. 잘생겼어요. 정말 잘생겼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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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요? 네. 근데 이런 표정은 안 들으셔서 재밌었어요? 네, 재밌었죠. 재밌었어요? 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서로가 들어온 신인 선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신인 선수입니다. 아, 이거 뽑혔다, 이거. 선수님 때문에 축구 입각하고 첫 마킹까지 했어요. 앞두기에서도 항상 응원하는 거 알겠습니다. 오늘 안 할 것 같아요. 옷을 안 가져올 수 있어요. 잘생겼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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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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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이길 수 있다, FC서울. 네. 승재가 있습니까? 네. 재미있는 FC서울 경기 화이팅. 박상훈이 진짜. 아, 박상훈이 진짜. 오. 법무도 어떻게 해도 되는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